이렇게 만들어진 일회공원 이름 때문에 합천에서는 14년째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 절차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이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 당시 합천군은 새천년 생명의숲 지명 변경을 위해 군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당시 공원 이름 후보는 이래를 포함해 군민, 죽죽, 황강 모두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서에는 이래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긍심 고취, 홍보역과 극대화, 관광 명소로 부각, 성역화 사업 성행 등 장점이 부각돼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 대상자도 합천군이 직접 선정해 1,364명 가운데 78%가 새마을 지도자, 이장, 읍면장 등 관변단체 의원과 공무원이 차지해 대표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관변단체라고 하는 게 군에서 주는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말을 다 들어요, 대부분. 설문조사에 대한 시비가 이어지자 이래공원 지명을 지지하는 측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래공원으로 결정한 데 대여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대 측이 이래공원 간판을 철가하는 등 해마다 이래공원 명칭 변경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지역시민단체 생명예숲 대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가 지역신문과 함께 의뢰한 여론조사와 지난달 합천지역 6개 신문서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등 여론조사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4년 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군민 간의 반목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